아 참 서지수 너 집에 어디야? 집? 집은 왜? 데려다 주려고 그러지 지금 주차장 가는 거잖아 아니야 괜찮아 나 택시 타고 하면 돼 택시가 편해 진짜 아직 집은 안 알려주고 싶다? 아 그게 아니라 집안이 좀 엄해서 그렇구나 그래 그럼 택시 잡아줄게 잘 도착했는지 연락 줘 어 기사님 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연락할게 faan 보건 알